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Git에게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를 버전관리하고 싶으니까 거기를 관리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시킬 거예요 저는 현재 이런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죠? 저희 홈 디렉토리는 여기에요 저는 제 컴퓨터에 다큐먼츠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런 데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아무데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파일 디렉토리를 만들 건데요 디렉토리의 이름은 hello git cli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hello git cli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이 상태고 ls-als일 때 아무런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git에게 이제부터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거니까 너 이 디렉토리를 이제 버전관리하기 시작해 알았지? 라고 제가 git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git init init은 initialize의 약자입니다 초기화란 뜻이고요 점 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git에게 버전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initialize 초기화 empty 비어있는 git repository in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pw 아니죠 ls-al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ls-al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데 바로 저것이 우리가 .git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관하려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우리는 버전으로 만들 건데 그 버전 정보들이 이 .git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각자 취지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 디렉토리와 파일에 적당히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걸 지우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역사가 사라져요 근본이 없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지우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